한글자막 by 한효정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사무엘 하 22장 말씀으로 다윗의 고백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무엘 하 21장부터 24장까지 말씀은요 이전까지 20장까지의 흐름과는 다른 내용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전까지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는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기록해 놓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부터 봤던 21, 22, 23, 24 이 4장은요 시간 순서가 아니라 시간적으로는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런데 그 시간에 들어가지 않는 어떤 내용들을 묶어서 뒤에 붙여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21장부터 24장을 그냥 사무엘 하의 부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것도 맞는 말인데요 그런데 저는 조금 더 정확하게 말을 하고 싶습니다 21장부터 24장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 이 부분은 사무엘 상하의 전체적인 주제를 더 강화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사무엘 상하가 말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 줄 알아야 되겠죠? 이미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셨으니까 사무엘 상하의 주제가 무엇인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사무엘 상하의 전체 주제는요 바로 이스라엘의 왕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을 우리 가운데 던져주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한 답을 기록해 놓고 있지만요 그 큰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사무엘 상하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전까지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던 신정왕국에서 신정적 왕정 그러니까 하나님도 왕이시지만 인간 왕이 있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인데 그렇게 전환되어지는 과도기적 과정 안에서 그렇다면 과연 왕은 누가 되어야 될 것인가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합당한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게 바로 사무엘 상과 사무엘 하의 전체적인 주제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21, 22, 23, 24는 그 주제를 더 강화해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을 하나님께 의지하는 왕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왕 완벽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분께 기도하는 왕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된다라는 게 이 주제 21장부터 24장까지가 다루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21장은 무엇이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21장은 다윗의 시대에 있었던 기근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죠? 기도했죠 그 다음 22장부터 23장은 찬양이라고도 할 수 있고 시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근본적으로 이것도 역시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4장 역시 다윗의 실수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 임한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그 역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주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1장부터 24장은 완벽한 왕 다윗, 흠없는 왕 다윗 정말 이 사람이 인간일까? 라고 싶을 정도로 아주 정말 놀라운 모습의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라 흠 많고 불완전하고 완벽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설 수 없는 왕의 모습들을 기록함으로써 전체적인 큰 주제 이스라엘의 왕은 누가 되어야 되는가? 기도하는 왕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왕이 되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21장부터 24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오늘 22장은요 다윗이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회구하면서 이 모든 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큰 주제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그게 다윗의 고백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것이 22장의 주제입니다 자 근데 이 22장은요 그 내용이 너무나 참 영감을 많이 주고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기에 이것이 나중에는 10편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마 다윗이 22장을 쓰고 그 내용을 나중에 좀 편집해서 10편, 18편에 기록되는데 내용이 거의 대동소이하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1절인데요 1절 말씀은 표제입니다 전체적인 주제를 함축적으로 이야기하고 여는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는 게 바로 1절입니다 근데 그 1절 자체도 전체적인 흐름, 전체적인 큰 주제를 잘 담아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자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다윗은 지금 1절부터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스스로가 이긴 날이 아니죠 자기가 승전한 날이 아닙니다 누가요? 주어간 여호와입니다 여호와께서 하셨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으로부터 구원하신 건 내가 스스로 잘라서 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도하셨고 그로말미야마 내가 그것을 경험한 후에 지금 이 이야기를 쓰는 것이다 라고 지금 1절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주제를 잘 이야기하고 있죠 그 다음 분에 또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보면 2절부터 4절은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좀 더 강화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제 앞으로 다윗이 찬양할 겁니다 고백할 겁니다 이거 모든 거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 가운데 무엇을 하셨는지 아주 그 기본, 그 기초를 지금 가놓는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해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래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자, 방금 읽었던 부분들에서는 크게 두 가지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표지에서 이야기했던 부분들을 다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거? 그건 내가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니 내게 공을 돌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셨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셨고 그 하나님께서 모든 거 다 하셨으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께로 나가십시오 하나님께로 공을 돌리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주제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지금 두 번째는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뭘 이야기하고 있죠? 방금 읽었던 구절에서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나의, 나를, 나를 위하여 이런 표현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자신의 개인적인 체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경험으로, 아니 그냥 지식으로 혹은 간접적인 어떤 뭘 읽고서 경험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여정, 사울의 칼을 피하여 도망다닐 때 또 자신의 삶의 그런 고난의 순간 가운데서 정말로 말할 수 없는 그런 정말 환란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보호하셨고, 지키셨던 모든 걸 경험했습니다,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과 그 체험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그걸 다 자기가 경험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경험하셨습니까? 그냥 설교에서 이야기했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이 반석이신 하나님이 무엇인지 난 경험했습니다 나의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전 체험했습니다 내 삶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구원의 뿌리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나는 삶에서 체험했어요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다윗은 지금 그 고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셨는데요 저는 그 모든 과정 안에서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여정의 모든 순간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나의 요새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요 다윗이 위험에 처하게 됐는데 그런데 그 위험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그 기도 끝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어떻게 개입하셨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죠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다윗이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었는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소울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울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란 중에서 여와께 아래며 나의 하나님께 아래였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미여 나의 부르지즘이 그의 귀에 들렀도다 자 뭘 이야기하죠? 방금 읽었던 부분들에서는 물의 이미지가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망의 물결이 불의의 창수가 또 이런 표현들이 세워지면서 그는 지금 자신의 상황이 얼마나 급박한 상황이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정말 나의 삶에 환란이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상황 가운데에서 그런 상황들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윗은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그런 내 삶의 위협 가운데에서 집채만한 파도가 내 삶 가운데 끊임없이 사방에서 몰려올 때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그 환란 가운데 기도했더니 그런데 뭐라고요?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도다 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정말 때로는 설명할 수도 없는 쉴 시간도 없는 사방팔방에서 몰려오는 문제와 해결해야 될 것들과 또 갈등과 이런 것들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야 정말 어떻게 살 수 있지? 너무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죠 그런데 그때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겠죠 다윗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내가 그 환란 가운데 여호와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나의 그 기도의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냥 그러냐? 많이 어렵겠구나 좀 더 참아봐라 좀 잘 버텨보길 바란다 이런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옆에 나가 기도할 필요가 없겠죠 오히려 그냥 우리 힘으로 문제를 풀면 더 나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그 환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그의 삶 가운데 어떻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기록했는데 8절부터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8절 9절입니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르며 그 불에 숯이 피웠또다 자 뭘 말하는 것입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환란 가운데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모든 하단 것들을 다 내팽개치고 그 자녀들에게 달려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 가운데 개입하셨다라는 걸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그 묘사가 너무나 정말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멈춰서요 여러분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시편을 이렇게 읽으면서 정보만 찾으려고 하면 굉장히 심심합니다 재미가 없습니다 시편을 읽을 때는요 음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를 읽을 때 곰곰이 생각하면서 시에는 과장도 있죠 또 시는 뭔가 이렇게 정말 사실 그대로 기자가 리포터하지 않습니다 뭔가 그 감동을 그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은유를 사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뭔가를 빗대어서 설명하기도 하고 확대해서 설명하는데요 지금 그 표현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치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땅이 진동하고 산이 뿌리부터 뒤틀려 떨리고 그러면서 마치 여와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나시는데 코에는 연기가 뿜고 입에서는 모든 것을 삼킬 것 같은 그런 불이 뿜어져서 나오고 그리고 그 불 안에는 숫덩이가 튀어나오더라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괴물과 같은 묘사이죠 그런데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괴물로 묘사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치 이런 것처럼 다윗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그 위협과 그 분노를 그 어려움을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급한 마음으로 개입하셨다 도와주셨다라는 걸 지금 강화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봅시다 10절부터 13절입니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둑한 칸하였도다 구릅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그가 흑암 곧 모인 물과 공중에 빽빽한 구름으로 둘린 장막을 삼으시며 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도다 뭘 이야기하던 것입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개입하시는데 이번에는 또 다른 그런 심상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마치 높은 곳에서 하늘을 가르시고 내려오시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마치 그런 거 보셨습니까 하늘에서 너무나 그 구름이 짙게 껴서 정말 새까만 구름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있는 거 그런 거 보셨습니까 마치 그것처럼 하늘에서 검은 구름이 마치 장막처럼 애워싸고 하나님께서 그 구름을 타고 내려오셨더라 근데 그 구름이 그 구름 안에서는 하나님의 임자가 얼마나 강하길래 광채가 번뜩번뜩 거리고 그 안에서는 숯불이 피오르는 곳 같았더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그렇게 어미하였다라는 걸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4절부터 16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질함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 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뭘 이야기합니까 그 하나님의 호령소리가 너무나 두려웠다라는 것이죠 마치 천둥번개 소리처럼 그분이 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천둥과 번개처럼 들려졌더라 그래서 그 앞에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것도 없었더라 하나님과 함께 싸우고자 했던 자들이 너무나 싱겁게 이 전쟁이 끝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그 소리는 천둥처럼 번개처럼 들려졌고 그 앞에 모든 사람들이 삽시간에 흩어져 버렸더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꾸질함을 내시자 그러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다 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드러났도다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바다가 삼천미터 어떤 깊은 데는 몇천미터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너희가 어찌 나의 백성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너희가 어찌 나의 백성들이 이렇게 괴롭히느냐 하고 하나님께서 그냥 한마디만 하시면 그 바다가 쫙 갈라져서 세상의 기초가 땅의 기초가 보이더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우리는 작게 봐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건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의 하나님 다윗의 환란 가운데 개입하신 하나님이고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않으셔 혹은 하나님께서는 아무 힘이 없으셔 하나님께서는 전혀 날 도우실 수 있는 그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분이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 가운데 개입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당신의 손을 나타내시면 정말 그 앞에 대적할 자가 없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7절부터 20절까지는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다윗의 삶을 어떻게 구원하셨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다윗이 사망의 물결 가운데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다윗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를 건지셨다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너무나 강한 자들이었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 속에 다윗을 건져내셨다 그리고 다윗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모든 것이 다 끝났어 라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고 그리고 나를 결국에는 묻가로 인도하셔서 평평한 곳으로 이제는 물에서 허우적거리게 하지 않으시고 이제는 넓은 곳에서 쉴 수 있도록 내 삶을 인도해 주셨다라고 지금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의 체험을 배울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삶의 순간순간 그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갔겠죠 하나님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상황 가운데 일해 주십시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의 삶에 동행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개입하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더 깊이 하나님을 알게 되자 다윗은 더 강한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 알고 있는 하나님 지식의 수준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믿고 하나님 앞에 나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 이제 내 머릿속으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에 진정으로 체험하는 하나님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강구할 때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을 베풀어 줄 것입니다 간증이 넘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간증이 넘칠 때 우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더 강한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은 이렇게 성장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아무런 기대감도 없고 기대감이 없으니까 기도도 안 하겠죠 기도도 안 하니까 믿음도 잘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 사는 것과 별다를 것 없이 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죠 또 기도했기 때문에 기적을 보는 것이고 기적을 보니까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더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21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다윗을 구원해 주셨는지 그 근거에 대한 부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근거가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바로 다윗의 의로움이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21절부터 25절입니다 여하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하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으미로다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하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왜 구원해 주셨는가에 대해서 지금 다윗을 고백하고 있는데 그것이 나의 의로움 때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이상한 부분들이 있죠 아니 다윗이 얼마나 의롭길래 아니 내가 알고 있는데 다윗이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하였는지 다윗이 얼마나 연약한 인간이었는지 우리가 알고 있는데 다윗은 왜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근거를 자신의 의로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자 여기서는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냥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의로움이라는 건 정말 실수도 안 하고 죄도 안 짓고 완벽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지금 교육적인 목표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이것을 쓰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설명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사람들에게 자신이 체험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설명하며 설득하길 원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런 뉘앙스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완벽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을 선택하려고 하였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걸음에 또 율법에 순종하기 위해서 해를 썼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실수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시더라고요 그것으로 내 삶 가운데 이런 축복을 주셨더라고요 이니앙스입니다 다윗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는지를 그는 설명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완벽한 사람을 찾는다면 하나님이 찾으실 분 아무도 없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최선을 다해서 그 뜻 이루어드리기를 위해서 힘쓰는 사람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 마음을 다해서 또 정말 뜻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 주님 그거 보신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의 중심이면 충분하다 그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라 주님께서 결국에는 상주실 것이다 너를 위기 속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26절부터 30절까지 몇 가지의 기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설명합니다 읽어볼까요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이다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고 다윗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비한 자들에게 또 완전한 자들에게 깨끗한 자들에게 또 권고한 자들에게 마음이 겸손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그런데 반면에 이런 자들에게는 은혜를 거두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어떤 사람입니까 사악한 자들 또 교만한 자들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신다 하나님께서 거스르심을 보이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에게는 가혹하게 되어신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그냥 인과응보로 네가 뿌린 대로 거둘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다윗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자세에 대한 부분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이죠 만약 네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너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일들 속에서 네가 참으로 때로는 화를 내고 싶기도 하고 때로는 싸우고 싶기도 하고 때로는 거짓말하고 싶기도 하고 때로는 정치적으로 문제를 풀려고 뭔가 뒤에서 숙덕거리면서 모의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방법들이 있지만 그런데 그런 모든 방법들은 내려놓아라 비록 이 악한 세상에서 너를 대적하는 자들과 싸워야 되는 그런 순간 가운데서도 그런 악을 악으로 이기려고 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려고 해라 자비함으로 완전함으로 깨끗함으로 또 겸손함으로 그런 마음의 중심으로 선을 악으로 이기는 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싸워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선을 악으로 이길 수 있을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자들이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도 아니고 하나님 보시지도 않는데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세상 사람들 사는 것처럼 살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께서 결국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지만 우리에게 주님은 선을 악으로 이기라 말씀하셨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선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29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은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하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하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뭘 말하는 것입니까 다윗이 이런 하나님을 등불로 여기고 살았다라는 것이죠 매 순간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비추시는 분이시니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하여서 적진을 달리겠습니다 성벽을 뛰어넘겠습니다 모든 한계를 나를 대적하는 자들 어려운 순간들을 악으로 이기지 않고 그 하나님께서 나의 등불이 되어주시고 나의 앞길을 비춰주시니 그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그 인도하심을 따라 그분과 동행하면서 싸우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결단을 내렸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다 세상 참 악합니다 정말 세상에 권모술수가 넘치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라고 때로는 의심될 정도로 정말 살기가 어려운 그런 순간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여호와께서 나의 등불이 되어주십니다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그분께서 나의 빛이 비춰주시고 나의 걸음을 비춰주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그 하나님과 함께 적진을 달리겠습니다 성벽을 뛰어넘겠습니다 그분을 의지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란 가운데서 건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1절부터 46절까지는요 다시 그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을 노래합니다 31절 32절입니다 하나님의 돈은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참된 분 나를 완전히 바른 곳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다 그러니 그분께 온전히 의지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34절부터 37절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께서 나로 전략도 주시고 내가 설 곳이 어디인지도 알게 하시고 내 다음 발걸음이 어디를 나가야 될지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장시켜 주시고 그 걸음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걸 말하고 있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38절부터 46절까지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승리를 주시는지를 이야기합니다 38절부터 41절만 한번 읽어보죠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멸시하였사오며 그들을 무찌리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그들을 무찔러 전멸시켰더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려지고 능이 일어나지 못하였나이다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사오며 주께서 또 내 원수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내게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승리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요 말씀으로 시작하십시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하루를 알게 하실 겁니다 오늘 무엇을 해야 될지 누구를 만나야 될지 내 한 걸음이 어디를 향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의지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그런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하루를 시작하자마자 세상 일들, 세상 뉴스들,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들 보면서 근심, 염려, 미움, 분노, 판단 이런 거 마음가운데 채우면요 하루 안 살아봐도 실패입니다 성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성공해야 됩니다 말씀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를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47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은요 마지막 결언입니다 감사입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며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 도다 이러므로 여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여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뭘 말합니까 다윗이 자신의 삶 가운데에서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께 마지막으로 감사하면서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재밌죠 다윗이 가상의 인물이 아닙니다 인류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류의 역사 가운데 얼마나 수많은 왕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 수많은 왕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떤 사람이죠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동행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의 마지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통 모든 것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 삶 가운데 일어난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뭐라고요? 바로 이 사람이 나의 마음에 합한 자다 라고 말하십니다 이제 여러분 다음부터 좀 있으면 우리가 열한계 상하를 볼 텐데요 수많은 왕들이 등장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그 수많은 왕을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잣대로 재어보시는데 누구를 기준으로 보십니까? 바로 이 다윗을 기준으로 재십니다 바로 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 모든 삶과 순간 가운데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노력으로 풀지 않고 내게 나와 엎드린 자 나와 동행한 자 나를 의지한 자 나를 왕으로 인정한 자 내가 그를 참 왕으로 인정하고 내 마음을 합한 자라고 인정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백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또 앞으로 평생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나의 삶 가운데 피난처이시오 보호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마칠 때 모든 것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도록 오늘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실 것이고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